그다음에 우리 또 국민연금에 관련되어 있는 신박한 공약이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많이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을 나중에 어르신들이 60세가 넘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가입이 10년 이상을 납부라면 국민연금을 나중에 60세가 넘으면 받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60세도 60세 청년이다라고 할 정도로 노인 일자리가 확대돼서 일자리를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 54만 원이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인데 일자리가 있으면 그것도 일자리에서 월 우리가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도 한 5년 정도 이것도 계산이 있는데 한 5년 정도에서 이것도 한 절반으로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인 한 분이 월에 살아가는 최소 필요한 금액이 130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53만 원이면 이것도 부족한데 여기서 이게 부족해서 내가 일을 하면 이것마저도 깎게 되는 이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현실이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깎지 않게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1위예요. OECD 국가에서 18년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1위냐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바로잡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